마구누스 마구누스 공격 마구누스 내가 마구누스 입걸 노렸지 거거 한번 치아를 주세요 크립들 왜 수석기 안 때려 수석기 안 때리고 남한테 쟤 눈 녹은 상태였나 나왔거든 어 어 뭐야 뭐야 타이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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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네 이렇게 잡았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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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다 지금 애들 2명 없다 나머지 호텔 탔게 저 지금 아직 전단 없어서 타고 가는 것 같아 비즈사가 살았네 이제 1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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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모찌 아무리 그래도 우르사를 생으로 로그인을 해줄게 걘 쫓으면 안되겠다 그치 뒤에 애들이 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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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오면 팔려준다고 다 빡대고 팔려주기 오히려 다 잡아버리네 일로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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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드스킹 오우 폴리쉐쉐다 정말 엄마가 계속 죽자 다들 보여 또 낙지당할 것 같아 어? 왜? 나 그냥 우르밧어 아이고 나 뒤로도까지 군립북거지 반치 반치인줄 알았지 이것도 라운드스킹 맞았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아 마음에 들어 이게 팀이지 프로템 뭐냐 고무? 잠깐만 어 내가 울렸다 어 내가 울렸다 타이니 동부했네 홀리슈 아 죽었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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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오호 오호 오 뭐야 저거 타이니가 많이 화났네 아휴 타이니 님이 애니그마 도네를 여기있으려는데 만족 타이니 님이 다음 주세요 악어때 같네 하하 니가 아나 냐 타이니 흐흐 해니가 마바하고 있었어